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박 시장의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. 광주고법은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심의 무죄선고를 파괴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. A씨는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